이어서 하 tenha 와 아 날씨가 너무 안수울거 같은데 그냥 먹어서 안수울 건데 뭐든지 정말 쉬운게 없네 도구가 있어서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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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 배 중에서요 지금 저희가 하나밖에 못 드리는데 서점 낚시하는 거 두 배 중에 한 배만 잘할 수 있는 배 하나 골라주세요 네, 하셔야죠 안전 한 배 천연 한 배 또한 다음 편에 뺏기 아.. 챘어야 했는데.. 쎈어야 했는데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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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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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어 뭐야 참치야? 참치.. 어우 제일 크다 와 멋지다 와 예술이다 우와 우와 돋아 우와 이빨 봐 야 이빨이 방금 박혔어 이빨이 이빨이 박혔다 나 혼자 와 이빨 봐 이빨 봐 그레이트 바라쿠다 전세계 아열대 바다에 서식하며 최대 길이 2미터까지 자라는 바라쿠다 험장굳게 튀어나온 아래턱과 날카로운 이빨 생긴 것만큼이나 빠르고 포악한 이놈은 동즙을 먹는 것도 서술치 않는 육식성 어류 바라쿠다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을 정도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위협하며 무리를 지어 다니는 바다의 하이에나 하지만 마트 하나 많은 일품 우리나라 꼬치고기와 비슷한 종류인 바라쿠다는 풍성하고 담백한 향비로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와 맛있겠다 ! 그리고 다 맛있겠다 짜증들ey 부럽기도 했지만 가장 큰 느낌은 짜증이였어요. 우리가 저기 있었으면 우리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.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. 아니 잡아서 우리 같이 뭐 먹자고 할 것도 아니면서 잡았다 하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.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. 미만한 바락보다 또 잡고. 우리 부족들한테 뭔가 보여주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